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7월 14일 개축일이니까요 소날입니다. 겨울 우리 안에 앉아있는 검은 소이날입니다. 오행상 개축은 토국수, 즉 흙과 물이 오는 상극관계입니다. 개축의 기운은 진지하게 또 한 우물을 파는 고집스러운 기운입니다. 오행의 이런 토국수의 그 환경에서도 여실히 또 이런 면은 나타나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또 균형과 조절의 그 미를 꾀하지 못한다면 흙과 물의 이런 상극관계는 흙은 물 때문에 또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. 물은 그 흙 때문에 혼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런 그 개축의 일진을 지혜롭게 우리는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재수있는 그 돈복이 크게 그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. 맑은 그 샘물은 그 물을 그 쉴 틈 없이 여과를 해주고 또 정화를 시켜주는 그 목숨, 물 속에 있는 그 흙의 역할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상극인 이런 환경이 조금 그 양보를 하고 또 균형을 찾는 그런 지점에서 이날 그 돈복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. 요일에서 그 오행 토의 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지지의 그 오행 토에게는 그 더욱 힘이 쓸리게 될 것입니다. 청간이 그 개수라고 하는 그 오행 수의 그 기운에게는 상극 환경이 더욱 가속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만큼은 금전운의 그 지속적인 암시가 그 물 흐르듯 또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풍수적인 환경을 집안 환경에서 그 구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집의 그 북쪽 구역의 그 오행 토의 그 암시도 또 함께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 천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그 북쪽 구역에 하루 동안 두시기 바랍니다. 상극 환경이 그 안정된 조화로움 속에서 도음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또 이날에 그 어울리는 풍수 배열이 되어줄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도음복을 불러들이는 멋진 그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